오마르님 MBTI 어떻게 되세요? 이게 내 MBTI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질 때 우리 요런 표현을 쓰잖아요 귀여우면 뭐 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아 그 말도 맞지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귀엽다라는 건 뭐냐면은 귀엽다라는 감정은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귀여워 보이면은 끝이다 끝장이다 이제 큰일 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가 더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나고 계신 분이나 혹은 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을 때 나는 이 감정이 되게 크다고 느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측은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 보다가 그 사람이 안쓰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게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무슨 위기를 겪고 있거나 특별히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이 안쓰러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설거지하는 모습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팬티 빨고 있는 모습 지쳐가지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 피곤해가지고 여기 막 뾰루지 올라와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이렇게 트위 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 있잖아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되게 안쓰럽잖아 측은해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아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? 사랑하니까 우리가 연민이라는 거를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쓰러워 약간 막 찐따 같으면서 아휴 자 저 짜노 짜노 이런 감정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다고 느껴 짠해 짠하다 나는 그 사람이 짠해 어 그 사람 생각하면 짠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막 힘든 상황이 아니라니까 안쓰러워서 정신 차려보니 결혼하고 있었다는 엄마의 스토리 애쓴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쓴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은 약간 그게 부성애나 모성애 같은 거다 그죠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죠 우스갯소리로 연애 상대가 아들 딸처럼 느껴지면 찐사랑이라는 말도 나온 거 같아요 네 그게 사랑이라면 설렘 없는 연애가 사랑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설렘이라는 거는 그 사랑을 출발시키는 요리하기 전에 식용유를 두르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설렘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거니와 걔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별로 비중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지 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걔 역할이나 별로 없다고 느껴요 촉진제 촉진제 문만 열어주는 거지 문만 열어주고 들어오면은 주된 감정들은 설렘이 아니지 않나 설렘은 끝나잖아 근데 그것만 찾으면 바람을 피거나 오래 못 사귀거나 하겠죠 맞아요 짠해 보일 때부터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불쌍하잖아 사랑이 심해져서 이 사람이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새끼가 불쌍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야 내가 얘한테 막 승진을 내봐야 뭐 하겠노 막 불쌍하잖아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 그래서 화를 잘 못 내겠어요 이제 막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나는 그 감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동정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좀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안쓰럽고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큰 원동력인 것 같다 짠하고 찡한 보고 있으면 막 코끝이 시큰해진다던가 그런 거 말이야 마르님 아까 내 여자한테 멋지고 싶다고 했는데 반대로 상대가 마르님 짠하게 느끼는 건 괜찮나요 진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짠한 상황이어서 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밥 먹고 그냥 TV 보고 그냥 청소하고 있어요 그냥 짠한 거라니까 짠한 상황이 아니고 내 착각이에요 내 맘대로 그냥 이 상대방을 짠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직장인이 그냥 퇴근했을 뿐인데 퇴근한 거 자체가 막 짠하고 출근을 했으니까 퇴근을 하겠지 그게 짠한 건 아니잖아요 만난 첫날부터 짠해서 전생에 내가 뭔 큰 죄를 지었구나 싶고 그렇게 쉽진 않은데 첫날부터 짠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짠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짠하지 않을까? 그게 진짜 그냥 그거로 인식할까? 알수? 너냐? 그럼 이제 alive 그리고 저희는 도전을 하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크기 этом 예 예